안녕하세요. 노래방정보센터 정훈훈입니다. 노래방정보센터에서는 중고노래방기계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노래방기계 매입 중고노래방기계 매입을 원하시는 노래방사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님 계시다면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 앰프, 스피커, 그리고 모니터, 마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고기계 있으실텐데요. 노래방 중고노래방기계 매입,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정보센터에서는 중고노래방기계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주기부터 앰프, 스피커, 모니터, 마이크까지 다양한 중고노래방기계 제품들이 있을텐데요.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정보센터에서는 중고노래방기계 매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신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또 여러분께 추천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견적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래방정보센터 정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